사계도강의 195페이지에 있는 6월의 시공강과 사주의 문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계도표를 보게 되면요. 봄에 얼과 여름에 경이 얼경하블라에서 병하의 빛으로 갱금 열매를 키워내고요. 이 6월이 되게 되면 열매가 완성되게 정하의 수렴작용은 쓰임을 잃어가게 됩니다. 6월을 지나고 수렴이 되면 이 정하는 신에게 열기를 공급하여서 해월의 정임합으로서 신검의 이 물행이 간목으로 바뀌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6월에 신검, 시종자는 정하의 열기와 이 수기를 통해서 발화되어야만 하는 것이 시공간의 순차적인 흐름이 됩니다. 따라서 이 6월에 가장 필요로 하는 기운은 수기가 되며 이 수기는 검을 목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구조에 금이 없고 수기만 가게 있으면 쓰임을 얻지 못하고 단지 흘러가는 물처럼 방하고 떠돌아다니는 속속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유금이서 시종자를 품게 되면 이 수기는 엄마의 양수처럼 자식을 품으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며 한 곳에 정착하면서 안정되고 존재 가치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예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자 팔자입니다. 신축생이고요. 신축생정류월에 갑자일에 병인시의 팔자가 있습니다. 자, 이 팔자는요. 월간의 정하, 월지의 유금, 일지의 자수로서 정신임조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하하기에 자극받은 이 유금이 일지 자수로 풀어진 후에 다시 시지에 이 인으로 드러나는 사주구조가 되죠. 자, 이런 여자 사주에서 이런 구조는요. 남편보기 아주 좋은 그런 사주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성성장구했고요. 또 53세 계산연에 되어서는 비록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었지만은 다시 중소기업을 창업을 해서 발전을 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또 다음 팔자를 볼까요. 정사생, 기울, 무자일에, 임술실 팔자입니다. 자, 이 팔자는 유명한 팔자입니다. 골프여왕의 박세리님의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놓고 보통 일반 맹리감법에서 신약한 상관용인객이니 또는 신앙하에서 금수를 용신을 쓰는 한의식의 풀이가 많은데요. 우리 시공학적인 측면으로서 이 사주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연주의 정사기운이 월지에 있는 유금에다가 열기를 가여서 달구어진 이 유금이 일지자수를 향해서 풀어지니 빠른 속도로 한순간에 재물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주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연간 있는 정하, 시간에 있는 이 임수가 정임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임합으로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부에 가지게 되고요. 그러니 전문가적인 재능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죠. 또한 이 활용하는 시공간이 연간과 시간으로서 아주 넓게 됨으로써 세계적인 맹성을 얻게 되는 그런 사주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대답할 자가 있습니다. 얼축생이고요. 얼축생, 얼류월에, 신미일에, 신묘시의 팔자입니다. 자, 이 사주는 대운을 한번 보면요. 병술, 정의, 무자, 기초 이렇게 대운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 팔자는요. 얼류월에서 월지에 있는 이 유금을 수기로 풀어야 되는 그런 사주구조인데요. 사주원국에는 수기가 축중의 개수 외에는 없습니다. 다행히 대운에서 보니까 해자축 이렇게 수기로 흘렸기 때문에 월지에 있는 이 유금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유금을 수기에 풀어내서 날카로움을 해소하게 되면은 총맹한 그런 사주구조가 됩니다. 또한 이 얼신충이 있습니다. 이 얼신충 역시 총맹함이 깃들게 되는 그런 균이 됩니다. 그래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서 교사로 입력이 된 사주죠. 단, 이 얼민연에는요. 이 얼민연에는 얼신충의 응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친이 생기를 잃게 됨으로써 이 시기에 부친이 중범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또 사주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남자 팔자입니다. 기해생입니다. 기해생, 계유월에, 갑자이래, 얼축시의 팔자입니다. 자, 대운단 보면 임신, 신미, 갱호, 기사 이렇게 대운이 하운으로써 흘렀습니다. 자, 이 팔자는요. 연주의 계간지가 있고요. 일간갑이 있어가지고 각기임조합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이 각기임조합은 직업적으로서 건설, 건축업의 물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건축업에 종사하여서 이 일지 자수의 시기에 이르러서 이 유금이 자수의 풀어지면서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운이 사움이 이렇게 하운으로 흘렸기 때문에 때문에 유금이 뜨겁게 자극받으면서 이 숙이에 빠르게 풀어짐으로써 이런 사주구조에서는요. 순간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은요. 사주구조에 왕한 수기가 있는 경우에 금이 있으면 그 금을 풀어 헤쳐서 새롭게 목을 바꿀 수 있어서 쓰임이 좋은 수기로 변화되는 그런 사주애문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문을 보면요. 임진생이고요. 신의월 무자일의 개축시의 팔자 같습니다. 자, 대운을 보면요. 임자 개축 가빈 을묘 병진 이렇게 대운이 흘렀습니다. 자, 이 사주는요. 적천수에 있는 예물입니다. 이 사주를 시공학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함해보죠. 사주의 대부분이 이렇게 수기로서만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사주구조죠. 이렇게 되면 자칫 흘러가는 물로서 빵하고 또 떠도는 그런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주에서는요. 월간에 있는 이 신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신금이 많은 수기를 통해서 발화되어서 이 목으로 목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특히 이 가빈 을묘 대운에는요. 아주 적천수의 설명대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백대운에는요. 행처, 극자하고 파모가 많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주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신금을 병신, 학거시킴으로 해서 사주가 쓰임을 읽게 되어서 흉한운이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사전을 봅시다. 개혜생이고요. 개혜생 또 개혜월에 임자일에 갱자시의 팔자가 있습니다. 자 대운도 한번 볼까요.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호 이렇게 대운이 흘러갔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적천수 설명이에요. 신유 이 경신 대운에 매우 좋은 운이 되었고 이 기미대운에는 이 기미대운을 받기자 처자를 극하고 갑을 파했으며 이 무호 대운에는 가난했고 우울증으로서 죽었다고 풀이된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도 시공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사주는요. 이 금이 매우 약하게 되어 있고 또 수기가 아주 태양합니다. 이 사주에서 많은 수기가 쓰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 금기를 강하게 공급하여서 수기가 이 목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됨으로써 이 대운이 이 신유 경신 대운이 흘러갈 때 당연히 발전하게 되고요. 이 기미대운이 오게 되면은 이 목기가 강한 이 기미 토에 막혀서 죽어버림으로써 흉한 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예문들은요. 적천수 왕세편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자연의 이치에서 보면은 금수상생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금은 수를 만나면 만나야 쓰임을 얻고 수도 이 금이 있어야 자신의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목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6월의 시 공간과 또 예문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5월의 시